안녕하세요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 몇 시야? 첫 번째 방법 소리를 질러서 시계를 킨다 저 시계는 제 큰 소리에 반응합니다 지금 22시 34분이네요 곧 있으면 한국 주거 시작했구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궁금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이비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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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몇 시야?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한 기능이에요 하이비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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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게 전원 미공급시 시간을 이제 틀어지는걸 방지해내는 동전 배터리 삽입부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하나 줄걸요 잠시만요 보면 여기 하나 넣어주거든요 개꿀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전원 케이블 전원 케이블인데 아까 봤듯이 USB USB가 꽂힐 수 있는 전원 케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탁자 이것도 따로 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이게 무서움 무서움이다 예뻐 예쁘고 밝기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밝기는 근데 제일 낮게 하는게 낮더라구요 너무 밝아서 못자 빛이 너무 세요 아까 봤잖아 제가 얼굴로 조명을 쓰는거 구독 좋아요 눌러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주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LED 이 LED 벽시계 이 LED 벽시계는 이 LED 벽시계를 사실 조명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밝습니다 보이십시오 보이십시오 이 뽀샤시 뽀샤시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아까 봤듯이 일단 인테리어적으로 굉장히 좋구요 그 다음에 이 LED 불을 이렇게 조절도 할 수 있구요 알람 기능까지 알람 기능까지 제가 아는건 거기까지 인테리어적 굉장히 핫합니다 이런거 보신 적 많을거에요 LED 벽시계 자취하는생 자취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 아닐까 싶네요 네 오 괜찮은데 아 몇 시냐고 사람들은 보통 이럴때 하이비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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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